총댐이 너무 안좋아가지고 대가리 아니면 두방씩 맞춰야 되거든 저격수만 죽이면 박격포로 쓸 수 있을 것 같애 쟤는 저격수 나머지 한명 저격수를 더 찾아야 된다 어딨지 나머지 한명 한명 어딨지? 일단 쟤를 죽이고 봐 저격수 저격수 저격수는 끝났다 슬라이퍼를 제거하고 도착하는게 낫겠지 서로 마주보고 있어가지고 아 경계하게 만들지 마십시오 와 결국은 이걸 타고 간다 생각해봐 쭉 가면 저쪽 건물로 저쪽 건물로 저쪽 건물로 저쪽 건물로 보겠는데 이러면 잘하면 얘네가 서로 바라보지만 안고 있으면 제가 지휘관이구나 어 경보기를 끄고 가면 됩니다 근데 한번 만약에 경보기 끄는게 실패하면 경보할 수 있는 방법 없어 경보기 나머지는 어디있지 어 그럼 쟤네들 죽이면 안된다 저쪽으로 봐라 저쪽으로 봐라 쳐줄을 감을 수itti 집에서 인물을 위해 Ben van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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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talunes 대체 정신적 정신적 지금 자꾸 오 어 뭐야 경복이 아 저게 있구나 아 경복이 문제가 아니네 신호탄이 있네 와 세상에 경복이만 끄면 될 거라고 생각했지 공격을 안하고 그냥 들어가는 게 낫겠다 최소한의 눈 앞에 있는 적만 없애고 와 이거 들킬 뻔 했어 아 망했어 눌렀어 눌렀어 개새끼야 안돼 넌 꼭 죽인다 이 새끼야 야 이거 어렵네 일단 세이브는 위에 여섯 명 다 죽인 걸로 됐는데 그래 이제 죽이려고 생각하면 답이 없다 좋은 일이야 나 위로 올라가시는 길이 있네 나 위로 올라가시는 길이 있네 나 위로 올라가시는 길이 있네 얘를 죽이고 저 경복이를 미리 깨자 어차피 여기는 들어가야되니까 여기 한 놈 먹을 거란 말이야 이 길을 놓은 곳으로 이리 Berg 옵션 도착해 용도가 다힝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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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남았군 다 왔어 설마 정문 이 문이 열리질 않겠지? 봐봐 안 열린다니까 쉽게 해 놓지 않았을 거야 자, 건제탑 다 왔지 와 저기 신호탄을 쏠 줄이야 그럼 경복이 왜 만들어 놓은 거야? 설마 이것은 이것은 제가 정렬해 기다려 주시고 내 뒤를 기다려 주시고 제가 글쎄서 일어날 수 있어야 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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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수 있어야 해 나 What type signal? pierws 거래를 하는 구나 총돌게 뭘 총돌어 야 기다리라고 하잖아 그리고 지금은 이거 풀리지도 않아 레이게노믹스는 알고 계시나요? 나 지금 뭔 짓을 하는거지? 내가 신호를 보낼 때까지 기다리라고 했는데 레이게노믹스 나다이씨 이번에 새들아 소리가 불에겄어 tonight 사람이랄에 따라. 미안해 윌리스 너 죽을 것 같아 저 개새끼야. 저... 존나 빨리 죽네 레이게노믹스는 알고 계시나요? 야 이걸로 할게 아닌데 지금 죽어 이 새끼야 니가 제일 나쁜 놈이야 와 이게 죽.. 와 이거 어떻게 장전하는 시간이 이렇게 많은데 하지만 저한테는 이게 있습니다 무려 24발 받아라 이 새끼들아 지가 모르겠다 다 죽여버릴거야 뭐 어쨌든 보호만 하면 되는거 아냐 멀티킬 알았어 알았어 지금 존나게 죽이고 있어 지금 에이! 나 이 새끼야 도와줘 도와줘 아이애 뭐야 또 있어 다 죽였잖아 또 있네 아 이 새끼야 멀티킬 멀티킬 이거 갖고 오길 정말 잘했네 아아 하하하하하하 뭐야 저쪽은 뭐야 야 빨리 올라가 빨리 올라가 저쪽은 내가 안 보여 또 어디 또 어디 저쪽이 오네 와 존나 안 맞는다 진짜 왜 안 맞아 아 화를 왜 꺼내 야 이거 저거 어디 갔어 이 큰일 났다 좋아 뭐 아니 저게 다 떨어졌어 이걸 어떻게 막아 이걸로 파마스가 있긴 하지만 사거리가 안 될 것 같고 아 아 어 이게 있었군 죽으란 법은 없구만 그리고 윌리스가 피가 회복되는 것 같아 나올래 이게 지금 유탄이 떨어져서 아니네 유탄 떨어진 거 아니네 야 그냥 내려가서 싸우자 아 이거 지금 여기 뒤에서 싸우는 게 아닌 것 같다 어 아예 건물 하나 들어간 거 보니까 이거 그냥 내가 가서 싸우는 거 같아 어 뭐야 너네들은 다 알고 있었던 거야 이런 젠장 나만 몰랐던 거야 나만 몰랐던 거야 너네들은 왜 다 알았는데 나한테 얘기를 안 해 주는 거야 쟤 또 뭐야 쟤 또 뭐야 자 난전해 제왕 잘 알았던 거 잘 알았다 아 그냥 내가 너네들 공격 도착해 자 춥고 뿅 3명 남았는데 들어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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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좀 이따 들어와 2명 남았는데 반동이 꽤 심한데 와 쓰나 저 쓰나네 각도를 낮추면 절대 주면 안돼 뒤로 뒤로 뒤를 치자 가자 자 역시 난 총보단 8위지 위치 ',너에게 끔찍한 쟤 어딨어? 지금 나 공방장이야 이거웨 마지막 한 놈인가 어디지? 고개를 빼꼼 정말 힘들겠겠다 미안하다 어 근데 진짜 힘들었어 이거 패드로 수나지라는 게 화나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것 같아 약간의 보정이 있어가지고 루팅 뭐 별로 돈이 필요 없는데 이제 총알 살돌만 있으면 될걸 아무것도 안하고 싶어 그 바삭을 안하고 싶어 그럼 누구야? 너 봐 아메리칸은 안쪽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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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윌리스는 쓰리에서 나온 윌리스 쓰리에서 나온 FBI 개 아 CIA인가 개 아니냐? 어 개 개 맞네 하크라이 쓰리에서 나왔던 그 CIA 이 새끼 여기도 왔네 결국 주인공이 다 일을 해결하는데 자기는 뒤에서 뭐 개 짓만 하고 있는 두잉아 고맙다 그 얘가 뭔가 한 개씩 줘 원래 쓰리에서는 윙슈트를 줬으니까 이제 이번 짝에서는 뭔가 아 잠깐만 설마 저걸 타고 가라는 거 자 또 운전하라는 또 기똥찹니다 요즘에 시골 시골 할매들하고 할아버지도 이거 타고 다녀요 와 연출이 엄청난데 자 이걸 타고 한 번에 그리고 엑스로 아마 걸겠지 왜 이리 누르면 땅에 안전하게 그 와중에 또 이걸 던져가지고 이제는 윙슈트에 달리는 이제 작은 낙하산이 아니라 아예 낙하산 타고 내려올 수 있네 원래 이제 윙슈트에 달린 낙하산은 아 그렇구나 시스템이 그렇게 된 거네 윙슈트에 달린 낙하산은 이렇게 내려올 수가 없어 그래서 중간중간에 자꾸 풀렸던 거야 뭐지? 에이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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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이제가 파일이 있어 네. 그리고 내가 말하지 않지 리데드 리데드 더 알아보세요? 손을 열어주시고 제 작업을 위해 그럼 저의 블랙바를 더 꺼내줄 괜찮다 그 작업은 뭐지? 저는 페이겐 민과 유마 로커들이 제거하지 않게 야 얘가 얘가 페이겐 민을 제거하라고 했구나 이외트 그리스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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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보석까지 여섯개나 더 필요해? 이제 북부지역으로 갈수있나? 그리스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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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죄송합니다 그리스도 프렌치 복부지역 갈수있나? 그리스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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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경사가 좀 있는 곳에서 날아야 되는데 잠깐만요 빠른 이동하면 됩니다 내가 왜 이지게 지라고 아 이거 화살사라 폭발화살을 너무 많이 썼다 오 근데 이거는 그게 안 달려있단 말이야 그리고 아까 줌도 안 돼가지고 아까 그건 줌 아 줌을 달아야 되는구나 줌을 달아야겠네 무기 새로운 무기 6만 1000원 밖에 없네 에이 살 게 없어 탄약을 화살만 폭발성 화살 하나 한 7개 사자 됐어 누구야 도와줘 저까지도 안 돼요 내가 도와줘 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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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